오늘도 전주시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힘찬 공헌 부탁드립니다 네 키탈 화이팅 저희 박수는 카드 키탈 스칼라크 3선을 시작합니다 동네슈타임 1번 치사소 자영석 2번 마이팀 최은성 3번 마이팀 이리시구 4번 치사카 김경진 5번 미래로 여호천 6번 마이팀 김상호 8번 마이팀 송춘호 9번 마이팀 10번 마이팀 박준형 10번 마이팀 박준형 11번 마이팀 최은호 12번 미래로 박현빈 14번 마이팀 15번 마이팀 15번 마이팀 군석길 19번 미래로 이중춘 17번 마이팀 송원큰 18번 마이팀 김명환 19번 마이팀 18번 itís 이중춘호 11번 마이팀 13ele 작업 15번 마이팀 16반 Vai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